사장님, 나 유튜브 수익금으로 금하러 왔어요. 축하드려요. 나 1원도 안 썼어요, 1원도. 대단하십니다. 1원도 안 쓰고, 내가 길이길이 기억을 해보고, 하러 왔어요. 머리 쩌요. 이게 예뻐요? 네, 정말 예뻐요. 착용하셨는데 정말 예뻐요. 네, 예뻐요. 수익금으로 영원히 간직하려고 목걸이 하러 왔어요. 네, 괜찮아요. 네, 이 세번에 이 일곱조라 하셔요. 제가 일곱조라 세번을 많이 했는데, 다들 아주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매달 크다고, 이 타라스가 아주 빠른 곳이 있더라고요. 정말 샤메요? 네, 그렇죠. 그런 디자인이에요. 오히려 언니가 매달을 원하시다면, 뭔가 원하는지 아주 좀 역시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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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나. 우리 참 길어야 돼요. 50, 여기에서 역시나. 역시나, 역시나. 노력 딱, 원인 25,000원. 오, 딱 대중. 그렇죠? 그 태국아가 여기에 딱, 50,000원에 연결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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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